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의 네번째 쪽 예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는 지나갔을까요? 네 이런 아주 시장도 재미없었던 구간이 지나가고 거기서 다시 뭔가 변화를 찾고 있는 이 8월 네번째 쪽 중요한 분을 모시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또 경제사부에 특화된 반도체 2차전지 이것도 다 하나씩 털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경제사부에서 한번 갔다 오시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시지만 그래도 또 큰 자리를 찾으시는 아주 큰 분이 오셨습니다 박창윤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갔다 오고 나면 에코프로 그때 100만원 그럼 또 갔다 오고 났더니 에코프로 15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 아예 또 영상 박제시키고 가시죠 다음은 얼마입니까? 에코프로 150만원 찍었으면 200만원 또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쪽은요 기세입니다 기세? 기세! 이번에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기세다 아하 기 빼지 말고 이참에 그냥 몰아가자 갈 때 가야죠 알겠습니다 기가 세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8월이 거의 끝나가죠 다음 주 되면 끝나가는 국면인데 8월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위 드럽게 재미없던 장이었다 소위 중위도 아니고 대위도 아니고 드럽게 재미없다 드럽게 재미없다 소위보다도 드럽게가 방점 포인트였죠 이런 장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사물놀이 장세다 사물놀이 어디 뭐 열심히 돌리는 사물놀이 아니고요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사물놀이 그러니까 쫓아사면 꼭 망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참 잘 만들어오세요 또 이런 필드 용어가 있잖아요 다음으로 그런 거 풍부한 요약집 한번 만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8월 달에 거의 그냥 방치 누르셨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는 반도체가 오르고 하루는 2차전지 오르고 하루는 리오프닝 오르고 또 바위 오르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 물리고 계속 돌아가는데 가만히 자리 깔고 앉아있었다 혹은 여름에 가족들하고 휴가 갔다 왔다 그랬더니 내 계좌는 살찌워 있었어 뭐 이런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양극화가 심했고 한미반도체나 뭐 에로티베큠 같은 핵심적인 IT 소부장을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셨던지 바이오에서도 최근에 비만이나 이런 당뇨 같은 패트론 있죠 인벤티지 랩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해피했죠 빠지기도 하고 흔들림은 있었지만 내 갈 길 갈란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그냥 여기저기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뜨거웠던 8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길 가다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열대기호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폭우 쏟아지고 비맞고 이러잖아요 스콜이라고 합니다 네 스콜 딱 그런 느낌처럼 테마주 매매하신 분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고 폭우에 홀딱 젖어버리고 딱 이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테마주의 매매법 아니면 테마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저희가 투자자들이 다 시장에 맞게 오 그래요 대세야 그래서 그것만 딱딱 사있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또 같은 에코프로는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는 몰라도 에코프로 BM을 샀었다든가 아니면 또 포스코홀딩스를 샀었다든가 아니면 LG화학을 샀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나뉘기 시작하죠 그나마 그래도 배터리 세일업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셨던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부 장비주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로 날라가버린 원익피니 이런 애들은 할 말은 없지만 장비주나 이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아니면 음극제 관련주나 이런 쪽은 정말 힘들었던 그런 팔로리였어요 천보 보세요 천보 와 아유 얘는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고 진짜 원익 쇼크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해줄 줄 알았더니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신작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멍고 있잖아요 제일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응? 뭔데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횡버류가 쫙 할 때 어 실적 2분기에 부진한 거는 주가에 반영이 돼있다 아휴 라는 리포트가 네 제가 본 것만 5개였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그러면 리포트 나오고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향후 미래에 대한 추정치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진에 또 때려버려요 그래놓고 이 리포트가 여기 실적 발표하고 확 밀렸잖아요 이때 또 그 목표가가 바뀌면서 뉘앙스가 곧 열방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리포트에서 또 이제 기억이 났는 게 인구 시절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 말은 3분기까지도 볼 거 없다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매수 리포트 나오다가 그러니까 LIPF6 관련된 시황도 중국에서도 지금 이게 뭐 20% 이상 빠져버렸고요 그렇죠 가격도 빠졌고 메탈 가격도 빠졌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양극제도 힘든데 여타 이런 천보 같은 전액 업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를 못할까요 아휴 그 가격대에서 그러면 그러면 아 기다리면 돼 하다가 실적 안 좋은 거 알면 차라리 그럼 자신 있게 자신께는 좀 그렇지만 솔직하게 2분기 안 좋고 3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까지 안 좋았고 리포트 행간을 읽어보면 3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다 왜 그러셨어요 아휴 두 달 전에 불러주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어지는 현상 같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업황이나 이런 섹터를 좀 잘 보시면서 해야 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잘 피해 나가야 되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에코 프로는 버텨줍니다 짱짱하죠 네 고개 계속 들고 힘내주는데 한마디로 대장주의 위험 위험 대장주의 위험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니까 그렇죠 제 기준은 딱 이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추세선 21선 전후에서 받아주는지 전자점 깨지기 전까지 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서 전자점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해야 되지 않을까 전자점이면은 100만 원 이번에 여기요 51만 원 너무 많이 보셨다 죽어요 주주분들 100만 원 특권 이 안쪽에 100만 원 안쪽에서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시원하게 갔었으면 이거 조정받고 130만 원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00에서 13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응축하다가 그렇죠 다음을 레벨업하게 되면 이게 고점이 아니겠 거기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자리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50만 원까지 찍었을 때도 개인들의 수급이 집결이 되면서 공매도 셔커버 스케줄 죽이는 모습이 쥐어짜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전투를 앞두고 거래 양도 보세요 이제 약간 좀 주춤하면서 쉬어가고 있는 거죠 기간 횡보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준비를 좀 할까 뭐 이런 느낌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비엠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 비엠도 이번에 2등으로 내려왔죠 네 코스닥시 총 1위를 지키고 있다가 엄마한테 밀렸습니다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엄마가 에코프로 아들은 에코프로 비엠 아들이라고 봐야겠죠 성이 기네요 이 성이 에코프로 외국 사람인가 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까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이름이 비엠이고 에코프로 비엠이고 엄마는 에코프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결국 엄마냐 아들이냐 서로 간에 집안싸움하고 있는 건데 서로 간에 멱살 잡고 싸우지만 않으면 그 시점에서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비엠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음 우리가 둘 다 1,2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을 제가 코스피를 보내는 겁니다 아 내가 코스닥에는 엄마가 1등 하고 있을게 아니면 가서 코스피에서 시청자 이렇게 쭉 키워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주주분들이 이런 논제였었죠 이번에 우리가 MLCI 정기변경에서 편성이 되었죠 벌을 말자로 변경이 될 건데 일단 MLCI 이런 첫 단추는 잘 깨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소위 공매도 씨를 말려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공매도 씨를 말리면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 그리고 향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쭉쭉쭉 상장을 하면서 이런 2차전지 수직해라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총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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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주는 그림으로서 얘기는 강성 주주분들 사이에서 있어 왔어요 그렇군요 일단 첫 단추는 잘 깨었어요 지금 MLCI 정기변경까지는 근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코스프로 가게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코스프로 넘어가면서 코스피 200종목에 편입되기까지 시차가 있으니까 소위 이 부분이 코스닥에서 공매도 쳤던 분들이 바로 이제 상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아예 피를 말려 죽여버리는 이런 수급상의 이런 수급상은 이런 공매도 쇼커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도 좋고 또 넘어가면서 셀트리온이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았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9월달에 에코프로는 FTS 편입 이슈도 있죠 네 MSCI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2, 5, 8, 10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 그 후행을 해가지고 FTS 편입인데요 사실 MSCI가 글로벌 인덱스 자금의 95% 이상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선도 지표이고요 FTS의 경우에는 5%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FTS 이만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뭔가 같아 붙이고 싶어요 지금 뭔가 이슈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외국인들이 요즘 계속 사네요 이게 아마 MSCI 관련된 리멜런싱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수급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채워놔야 되는 거죠 당장 이제 8월 말자 종가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패시브 자금 추정하는 것들 봤더니 그때 한 천몇백억 되더라고요 네 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1조 몇천억이 아니에요 아 1조 몇천억이 1조 한 많기는 7천억까지도 보고 단위수 자체가 제가 비중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패시브 자금이 MSCI 추정하는 자금의 얼마 정도 규모이고 이런 부분 계산했었을 때 1조 원 넘어가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땡겼었던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천몇백억으로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 더 되겠죠 네 여튼 이런 부분을 먼저 채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때 8월 말자 전후 해가지고 먼저 채워놨던 바스켓을 또 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만을 보고 에코프로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길게 보고 이런 단계적으로 수급상을 치고 받으면 이미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이제 행동만 남은 거잖아요 8월 말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우리는 9월 이후에는 차라리 실적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건지 기업의 펀더멘털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돌려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 아주 막내 HN에 HN까지요 HN은 글쎄요 HN도 향후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사업 자체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신사업으로서 그런 비전을 밝히면서 이번에 리레이팅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더 약한 흐름이에요 약하죠 원래는 케미칼 필터 쪽이었잖아요 케미칼 필터 쪽이고 환경사업부 이런 쪽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재사업 인프라 관련 구성을 하는 부분으로서 기대감으로서 올라온 부분이 좀 더 있었고 숫자로 보여주는 쪽은 결국은 에코프로 BM을 통한 에코프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HN은 약간은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보다는 약간 후순위에 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이거 팔고 엄마한테 가자 차라리 에코프로 좀 더 센 애들 불을 타주던지 물을 타주던지 이거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장세 전망은 이렇게 써놓고 지금 2차전지만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 그거 같아요 에코프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매도 이와 관련된 서로 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누가 또 승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얘기는 이만큼까지 하고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어려웠죠 끝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잭슨홀 미팅 얘기가 거의 얘기가 나오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8월달에 중요한 이벤트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8월 위장님이 또 이를 악물고 나와서 얘기를 또 이렇게 막 쏟아내실까요 그에 따라서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이적이냐 뭐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매크로지표 소짜라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 8월달에 힘들었을까요 왜 8월달에 힘들었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 때문이었잖아요 중국 때문이었어요 중국 경기 둔화 네 그리고 8월달에 연준 이사들 입에서 좀 더 매파적인 발언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튀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무디스 이런 그 신용등급 하락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나타나면서 네 또 이제 채권금리도 채권의 요구 수임 자체도 엄청나게 튀어버렸죠 그렇죠 즉 시중금리가 튀었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달러와에 대한 원화한율 이런 부분이 튀면서 네 어려운 모습 거기에 중국 경기 둔화 이슈까지 겹쳤죠 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9월달에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힌트를 파월 의장이 뭐 잭슨홀 미팅에서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같지는 않고요 그러시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큰형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아유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거기 올라갔다 아 이러면 안 되구나 그렇죠 네 9월달에 우리가 시장 판단할 때 딱 이것만 보세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채금리가 네 4.3%를 넘어갔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4.3% 레벨이 2007년도에 네 그때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4%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네 13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래도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1,300원 밑으로 빠지는지 네 즉 미국채 10년물 4% 그리고 달러와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 밑으로 네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네 다시 한번 IT 소부장 같은 우리나라 어 크게 지탱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주 성장주 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8월달 지수 조정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이런 매크로 지표를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을 하고 구혈장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냥 IT 소부장 2차전지 사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막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달러가 올라가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네 최소한 더 오르지 않겠다 여기가 피크야 하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저는 지금 현 시점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되 네 달러 네 그리고 금리 이거 보면서 9월달 전략 한번 세워보자 즉 지금은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조금씩 차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거 같아요 앞서 사물놀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 때 사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네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9월달 살 거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 경제사부 보시면서 네 9월달에 살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사다가 테마주 이런 쪽 사다가 네 지금 화장실도 못 가 네 그리고 없던 병도 생겨 이래버리면 네 가만히 있느니만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때 사더라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우리가 깊이 있게 경제사부 통해서 공부한 이후에 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제 유튜브도 들어오셔서 아 공부도 하시고 거기 차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알 홍보도 한 번씩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시고 박장현 대표님 유튜브가 팀과 함께죠 아 또 이렇게 먹이시나요 고릴라 TV 고릴라 TV 알죠 캐릭터 있잖아요 고릴라 잘 알죠 그러니까요 고릴라 TV 들어오셔서 보시고 경제사부도 보시고 저희가 9월 달에 살 수 있는 종목들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거기까지만 아마 우리 PD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PD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8월 달에는 지켜보고 아까 말씀 네 공부하자 16년 국제금위가 4% 밑줄 떨어졌습니다 사야죠 살까요? 사야죠 알겠습니다 환율 1300원 밑으로 빠진다 알겠습니다 사야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시그널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청산되는 거 아 네 이게 아마 8월 달 들어서 내내 아주 진하게 뭐 7만 개까지 이렇게 계속 매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주식은 안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굳이 팔기 싫고 그냥 이걸 리스크 관리 하다가 어 좀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걸 탁 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눌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필드 용어로 누르고 네 그다음에 주식 그대로 후원하면서 해치거래 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 조정만 하고 있었고 네 그 상황 이후에 이제 턴하는 시점 자체를 이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매크로 주표도 같이 확인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뭘 살지는 조금 있다가 이상한 이런 채널 이런 채널 말고요 뭘 살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네 뭘 살지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9월 시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